여러분들은 혹시 공중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들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많이 쓰죠 공중전화를 안 써요 이 나쁜 사람같이니라구 아 여기 있군요 공중전화 오마이갓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높이는 대략 이 정도 제 어깨까지 옵니다 튼튼한 강철로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옆에 보시면 25센트 로컬컬 그래 샤워기를 연상시킨 듯한 파란색 수화기 라떼는 말이죠 이런 전화를 옛날에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게 그래픽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여기다가 동전을 넣고 이거는 그 잔돈 거스르는 거 이 부분에서 이제 잔돈이 나올 거예요 수화기 앞쪽에는 숫자키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 키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다가 동전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안녕하세요 돈 가져가세요 이 정도면은 한 시간은 통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공중전화는 전화할 때 쓸모가 없습니다 이 나쁜 전화같이니라고 제가 바로 내고 돌아볼게요 호흡이나 저를 발사 보시면은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니건 발사 오마이갓 총알자국이 아주 그냥 선명하군요 25년 경력의 폐차 전문 라이노테크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이번에는 돈츠워너 세비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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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변 지형은 다 박살이 났지만 공중전화만큼은 튼튼해요 제가 공중전화 아니다가 점착폭탄을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공중전화가 훨씬 더 이뻐졌어요 여기다가 신호탄 한발 와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공중전화 부스예요 오마이갓 참고로 저의 위치는 대략 여기쯤 먼저 여기가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들어오시면은 앞에 테이블 있고 공중전화랑 위쪽에 전등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 그래픽이 훨씬 더 좋아요 동전 넣는 곳이라던가 밑에 있는 디테일들 어느 판도 살아있고 심지어 수화기는 노란색 여러분들 여기를 때리면은 돈이 나와요 구멍이 뚫렸죠 수화기를 발사 어 뭐야 어? 와 여러분들 수화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니건으로 발사 하이여만 갔습니다 하이여만 갔습니다 하이여만 갔습니다 제가 공중전화를 좀 더 쏴볼게요 발사 아이코 어? 와 여러분들 분해가 돼요 오마이갓 근데 얘가 지금 총이 맞아서 옆에 있는 걸 열어볼게요 특별 카비스 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톡 나이스샷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공중전화 스턴건 발사 빵야 와 이 디테일 복잡하지만 뭔가 다 있어요 아투마이저를 봤어 여러분들 공중전화 박스를 톡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중전화 부스를 밟아볼게요 하이여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삽체를 냈습니다 제가 좀 더 밟아볼게요 아이아이아 죄송합니다 하이여만 갔 안돼 나이스샷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정이 된 것 같아요 두 개가 정확하게 합쳐였죠 발사 준비하시고 탱크로 찍먹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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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으로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전화 부스를 던져볼게요 던져 나이스샷 이거를 가지고 준비하시고 하이여만 갔습니다 그렇지 출발 나이스샷 한 방에 날려주세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날려주세요 한 방에 나이스샷 까잇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로 저를 끌고 날 수 있어요 사람 살려 여러분들 참고로 신규 부동산이 사무소를 구입하시면은 공중전화 미션을 할 수 있어요 먼저 프랭클린한테 연락을 하시고 공중전화 암살 요청 자 그럼 지도에 전화기 표시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와서 익히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 갔어 아니 아 여러분들 방금 버그인가요? 전화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도로 보시면은 목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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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죠 나이스샷 살았습니다 아아 안돼 안돼 아들 아들 미션 클리어 8만 5천 달러 저같은 경우는 8만 5천 달러 그리고 가치있는 분들은 4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표가를 적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GTN은 갓겜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